쥬쥬, 리나, 마콘, 베키, 앙스토클래스! 아... 너무 어려워... 포딩아, 너랑 놀 시간 없어. 셰프님이 숙제로 내준 디저트가 있는데 꼭 성공해야 하거든. 가서 놀아! 다시 만들어보자. 이번엔 성공해야 할 텐데. 어? 어, 갑자기 비가 많이 오네. 푸딩아, 얼른 트럭 안으로 들어가. 비 맞으면 감기 걸려. 어? 어? 푸딩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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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딩이가 멀리 갔겠어? 분명히 근처에 있을 거야. 푸딩이 잘못되면 다 내 탓이야. 푸딩이가 놀아달라고 귀찮게 굴어서 내가 공을 멀리 던졌어. 마구 그렇게 생각하지 마. 푸딩이 다시 돌아올 거야. 똑똑하잖아. 그래... 리나 말이 맞아. 혹시 몰라서 푸딩이 사진 뽑아왔어. 여기! 어, 어두워지기 전에 흩어져서 찾아보자. 응! 어? 어? 어, 저기 이 알 봤니? 야옹아! 밥 먹어야지. 야옹아! 어딨어? 어? 어? 너는... 고양이 지켜주는 거야? 안 그래도 되는데... 푸딩아! 어딨니? 으악! 으악! 아... 으악! 배輪에... 오? War one apost지 못ömáo 요nt하어